아쿠아리스의 사랑과 비었데로 지금 보실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게 추진 더욱이 흔들며 흔들며 바닥에 추진 더욱 흔들며 바닥에 추진 더욱 흔들며 바닥에 추진 더욱 흔들며 조개건들도 선물을 받은 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구기도 했는데요. 바로 꼬리의 욕심이죠. 지나면서 관람했었던 취미한 팩, 고치, 보건으로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치명적인 꿈 갖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지금 수저 앞쪽에 붙어있는 가오리 친구 얼굴 보이시나요? 마치 울고 있는 표정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래버린지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문이 아닌 철평이고요. 먹이 구멍을 내 뇌스를 받고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가오리가 알을 낳았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가오리는 알이 아닌 생기를 갖는 나태생 어르입니다. 제가 가오리의 압축 손업도 알려드릴게요. 가오리의 몸통과 긴 꼬리 사이에 손과 손 회기 두 개의 분비기가 있으면 스컷 없으면 압축 가오리입니다. 산업에서 이런 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연이 끝났습니다.